용지암에 종이가 걸린 경우 종이 제거 방법입니다.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면 걸린 종이가 자동으로 빠져나옵니다.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도 종이가 자동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용지암을 제거하고 걸려있는 종이를 양손으로 잡아 천천히 제거합니다. 용지암의 용지를 정돈하고 다시 장착합니다.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면 인쇄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전체 계속됩니다. 전체vern의 유저를 cart용으로 시작됩니다. quando